할렐루야 2월 1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지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지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단위 목사님께서 큐틴도 해주시겠습니다 알렐루야 오늘 2월달 이제 첫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오늘 목요일날 목요심야가 있죠 여러분 목요심야는 온성도들의 필수 하나님을 향하여 마지막 진검다리와 같은 겁니다 월요일 화요일 그냥 지나갔어도 수요일 지나갔어도 목요일 와야 진검다리에요 생명의 진검다리 잊지 마시고 다 함께 와서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한 이후에 사도들은 대언의 영을 받습니다 전도의 영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오늘 우리의 은사를 드러내어서 복음을 전독해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 전도의 영, 대언의 영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할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선포할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게 다 전도의 영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권능, 이 듀나미스 권능이 이 엄청난 폭발력을 일으켰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동력은 성령님이에요 선교하는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오늘 방언하고 환상 보고 예언하고 다 필요한 겁니다마는 선교의 영이 없다면 그 성령님은 가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땅끝을 향하여 전선을 돌파하고 사단의 진영을 회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왕대심을 거기에 선포하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요 마지막 유언인데 그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페드로와 유언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40세 된 사람을 일으킨 다음에 오늘은 본격적으로 그 일으킨 기적은 사람을 모으기 위한 방법이지 일으킨 기적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능력 자체가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능력인지 어떻게 압니까? 오늘 우리가 풍력도 있고 수력도 있고 아니면 태양력도 있고 수많은 여러분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의 성격이 다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오늘 성령의 능력은 복음 진리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 전파 오늘 여기 보시면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오늘 이 사도들의 전파 앞에 세부리가 지금 이해관계가 연관되어 있어요 제사장 오늘 성전에서 제사침내를 감당하는 종교의 기득권자죠 성전 맡은 자 거기 성전을 관리하는 회당장들 회당에 관련된 분들 사도개인들 사실 당시에 종교의 지도자로서 부활을 믿지 않는 이성적 신앙인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 앞에서 먼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 얘기하는 것 자 바로 사도개인들의 귀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저놈들은 이단이고 사회를 혼란케 하는 백성이고 예수복음은요 사회를 혼란케 해야 됩니다 자 진정으로 혼란케 해야 거룩한 질서가 형성되는 거예요 마흑이 같지 않아 오면 이성주의 인간주의 인본주의 아니면 또 거대한 탐욕주의 이런 흐름 속에 세상을 놔두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 같은 나라가 이 위그노드를 추방한 다음에 프랑스는 인본주의의 본국이 되면서 결혼제도가 서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그 안에 윤리가 서 있습니까 소와 동성이가 그렇게 많고 종교, 정치, 지도들 가운데도 그렇게 많고 60년대 윤리해방을 부르지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마음대로 휘둘러다가 나라가 망한 나라가 결국은 여러분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무서운 나라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을 따라가는 만이 강건만이 최고의 행복이고 길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마셔야죠 오늘 그들을 잡으름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5천 명이나 믿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믿는 거의 들으면 믿으면 들으면서 나는데 이분들이 거기에 그런가 하여 듣고 이 베드로의 말씀에 권능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갠들이 왜 놀랐겠어요 저 학문 없는 갈릴리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파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자 가운데 믿는 자가 막 일어날 때 충격을 받는 거죠 이들은 성령님을 들어본 적도 없고 성령님을 경험한 적도 없기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이 무자 학문이 없는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이 환상을 지금 이들은 이 앞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튿날 관리,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건수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묻는 이유는 우리가 정통이고 너희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붙고 있는 정통은 이미 교례화되어 있고 율법화되어 있고 소위 말해서 도구마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생명은 없는 화석같은 그런 교리를 붙들고 있는데 그게 율법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지금 이미 그 율법의 하나님은 그 율법 자체가 예수님으로 이 땅에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흐름과 인도를 놓쳤기 때문에 그들은 눈이 가려졌고 귀가 가려졌기 때문에 오늘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8절 보세요 페두르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 질문에 대하여 자 10절 보세요 너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아들이시다 그러므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낼 리가 없다고 믿고 그리스도는 이단이라고 믿었는데 지금 이 권능과 권세 앞에 그들은 압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하나님은 내가 우리가 잘못 믿은 것이 상대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통이고 이 사람들이 이단임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리라 이 현실적인 이 사실 앞에 그러므로 40여세든 앉음에 일어난 모습은 나사렛 예수의 주대심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멋진 선교의 하나의 쇼, 퍼포먼스 하나님의 기적 이렇게 됐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일어나신 그 이름 내가 은과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믿는 나사렛 예수 내가 믿는 나사렛 예수 나를 살리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경원한 하나님의 보자로 앉게 하시는 나사렛 예수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했지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는 이름 예수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오늘 질병도 고치고 이 땅에 빛이 되어 들어오게 하시는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우리가 가진 작은 예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분명한 어떤 그들 앞에 선포하는 것은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얼마나 여러분 확실한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선포한 말씀이겠습니까 이것은 10편 118편 22절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그 말씀이 기억나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고 있다 교회가 지어지고 있다 교회의 머리돌은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의 모든 벽돌이요 그든 집집에 있는 모든 하나의 자재가 되어서 한 집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다 지금 이제 교회는 시작되었다 성령님은 교회의 문을 여는 분이요 교회 시대를 여는 분이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분이시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머리돌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미라 하였더라 이 사도행전 4장을 통하여 우리는 선명한 구원의 이름을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된 겁니다 질병에서의 구원 또 불안과 두려움에서의 구원 불면증에서의 구원 갈등에서의 구원 답답함에서의 구원 한계에서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그 이름 아래로 들어가십시오 상황이 힘들 때 그의 보혈로 오늘도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라고 그의 보혈을 소환하십시오 하나님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승리하는 오늘도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